마지막 남의 아이돌 앉으면서 하는 연기가 있는데요 거기가 연습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참기름 시작 매우 좋았다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추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풀려서 연습한 대로 한 것 같습니다 바닥 때문에 밸런스 못 잡는 것도 있었는데요 거기는 들면서 잘 이야기하면서 잘 된 것 같고 좀 떨리는데 최대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과거 포크먼스 촬영하고 있는데 엄청난 분명이 지금 저희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2021 초등학교 2022 그리고 청소년 선수료들의 indoor 공간입니다 초등학교 충북의 공연 대학에 있어서 오늘 드디어 기대했던 유닛 안무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좀 긴장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심호흡도 좀 하고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 유닛 안무의 포인트를 뽑자면 이제 저랑 인탁이 형이 합동해서 같이 하는 안무들이 많은데 이제 인탁이 형이 저를 들고 저는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접지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게 제일 저희 안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죠? 계속 몇 개월 걸쳐서 이 안무 계속 준비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꼭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의상은 저희가 약간 세상을 구입한 좋아하는 특공대 약간 특공대원들이 여기에다 막 총을 이렇게 장착하고 앙장하고 싸우러 나갈 때 약간 그런 착장을 연상케 하네요 P1 하모니라는 그룹으로 이제 단체 안무 엔딩을 보여드렸는데 저한테도 저희 멤버 형들이나 이제 쏘리 같은 경우에도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 예쁘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타기를 뛰어넘어서 빵 이렇게 터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타기랑 부딪힐 뻔한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인타기 뛰어넘을 때 제가 겁을 먹었을 거 같아요 지금 그나마 좀 편하게 하고 인타기랑 호흡도 잘 맞는 거 같아서 다행인 거 같아요 멋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후회 없이 마무리한 거 같아서 재밌게 촬영하고 갈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P1 하모니 파이팅! 많이 기대해주고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